21번 고정 고정 22번 종이를 많이 썼어요. 종이를 많이 썼어요. 23번 양파입니다. 양파입니다. 24번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잽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지갑입니다. 2. 수첩입니다. 3. 가방입니다. 4. 여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영화관입니다. 2. 당구장입니다. 2. 당구장입니다. 3. 노래방입니다. 4. 찜질방입니다. 4. 찜질방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영화관입니다. 2. 당구장입니다. 3. 노래방입니다. 4. 찜질방입니다. 4. 찜질방입니다. 4.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5.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5.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4.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딸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쌍자 있습니다. 2. 여섯 쌍자 있습니다. 3. 다섯 바구니 있습니다. 4. 여섯 바구니 있습니다. 딸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4. 여섯 바구니 있습니다. 29번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꽃집 안에 있습니다. 2. 은행 위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4. 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꽃집 안에 있습니다. 2. 은행 위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4. 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30번 1. 이 물건을 제주도에 보내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 이틀이면 될 거예요. 2. 물건의 무게에 따라 달라요. 3. 여기에 주소를 써주시겠어요? 4. 이 물건을 누구에게 보내려고요? 5. 이 물건을 제주도에 보내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5. 이 물건을 제주도에 보내려고요? 5. 이 물건을 제주도에 따라 달라요. 31번 작업장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창문 좀 열어 놓을까요? 1. 아니요. 창문은 제가 닫을게요. 2. 네, 작업장 창문이 깨끗하지요? 3. 네, 환풍기도 켜는 게 좋겠지요? 4. 아니요, 아직 열지 않았을 거예요. 5. 작업장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창문 좀 열어놓을까요? 1. 아니요, 창문은 제가 닫을게요. 2. 네, 작업장 창문이 깨끗하지요? 3. 네, 환풍기도 켜는 게 좋겠지요? 4. 아니요, 아직 열지 않았을 거예요. 32번 과장님이 왜 이렇게 늦으실까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1. 늦으면 미리 연락해 줘요. 2. 과장님이 연락하라고 해서요. 3.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려볼게요. 4. 약속 시간에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요. 4. 과장님이 왜 이렇게 늦으실까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1. 늦으면 미리 연락해 줘요. 2. 과장님이 연락하라고 해서요. 3.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려볼게요. 4. 약속 시간에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요. 33번 우리 팀 김대리가 곧 결혼을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선물이 마음에 들었어요? 2. 정말요? 언제 결혼했어요? 3. 김대리하고 같이 선물할 거죠? 4. 저도 고민인데 우리 팀 김대리하고 같이 선물할래요? 우리 팀 김대리가 곧 결혼을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선물이 마음에 들었어요? 2. 정말요? 언제 결혼했어요? 3. 김 대리하고 같이 선물할 거죠? 4. 저도 고민인데 같이 선물할래요? 4. 선물이 마음에 들었죠? 34번 34번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도와주신 덕분에 상을 다 차렸어요 2. 음식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겠어요 3. 필요한 물건 목록을 적어서 장보러 가세요 4. 명절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는 전통이 있어요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도와주신 덕분에 상을 다 차렸어요 2. 음식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겠어요 3. 필요한 물건 목록을 적어서 장보러 가세요 4. 명절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는 전통이 있어요 35번 4.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것은 불편해요 이번 달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1. 국제 전화를 많이 썼어요? 2. 요금이 내려서 다행이네요 3. 전화 카드 사용법을 알아요? 4.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것은 불편해요 4.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것은 불편해요 5. 인터넷 전화를 표현해요 제 동생은 머리가 길어요 5.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닫아 드릴게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닫아 드릴게요. 38번 뚜안 씨, 제가 다음 주에 야간 근무인데 혹시 저랑 바꿔줄 수 있어요? 다음 주 언제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어떡하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뚜안 씨, 제가 다음 주에 야간 근무인데 혹시 저랑 바꿔줄 수 있어요? 다음 주 언제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어떡하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39번 수피카 씨, 직장을 바꾸려고요?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요. 저랑 잘 맞는 일을 찾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너무 성급한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수피카 씨, 직장을 바꾸려고요?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요. 저랑 잘 맞는 일을 찾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가족들도 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우리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2년이나 됐네요. 귀국 준비는 다 했어요? 아니요. 바빠서 겨우 비행기 표만 예매했어요. 귀국 비용 보험은 가입했어요? 아직요. 오늘 고용센터에 가서 출국 예정 신고부터 하려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가족들도 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우리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2년이나 됐네요. 귀국 준비는 다 했어요? 아니요. 바빠서 겨우 비행기 표만 예매했어요. 귀국 비용 보험은 가입했어요? 아직요. 오늘 고용센터에 가서 출국 예정 신고부터 하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출국 예정 신고도도 하셨을 muchasисл